자 루슨이 부족한거같아요. 다시한번 킬 맞습니다. 자 우리 증거는 TV 할 때는 네! 몇시 долж한테 오셨는데요. 네! 우리 가족 멤버들끼리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요새 어떻게 친해졌는지 요새 오지배에서 너무 나고 있습니다. 받고 계시네요.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살리고 싶기 아... 저희 자랑이 좀 있습니다 좋습니다. 우리 또 후배를 만나서 이렇게 기분 마음 감아서 정확한 말씀을 나눈 것 보다도 팬분들께서는 빨리 가까이서 우리 스키버사에 가서 보고 싶어 하신 것 같아서 바로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렇게 촬영해 주셔서 사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 알고 계시죠?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네이템곡 참고 나오셔서 뒤쪽으로 보여주시면 랜스키분께서 여러분의 성함 반듯하게 접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런치 데이트 첫 번째 사인 받으신 분부터 많이 감사드리겠습니다. 자, 지금 오시는 분이요 오늘 새벽 4시부터 오셔서 기다려주셨던 분이에요. 선착순 입장이기 때문에 어, 우리 친구분도 올려드리고 뭐라 많이 오셨네요. 예... 부모팬... 예... 자, 우리 첫 번째 5시부터 저희에게 준비되어 있는 사인님 사인님 소감이 적으셨거든요. 어, 우리 첫 번째 5시부터 3시부터 1시 1시 2시 7시 4시 핸드폰 3시 5시 1시 4시 5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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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시 6시 6시